13시 오! 서서 거 서서 생각보다 이쁜거리 잘못 돌아다니지 마 사과 20시 아래에 사람도 있었네 급행 타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날 뻔했다 4번 출구 맞나? 오우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여기? 미쳤어 가보자 응 저걸로 안되는데? 네 가까이서 찍어봐 여기로 와봐 그러니까 가보라고 어깨 펴고 어깨 펴고 우와 오우 마지막으로 바다를 위해 끝에 또 일어났어 그는 진짜 작다 다시는 제주도를 위해 정말 작다 더 많이 먹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작다 진짜 작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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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등장 저희랑 같이 사라진들이 왔어요 근데 저 이제 아는 거 타냐고 저 마저가 지금 젓가락 울리는 거 있다 나무아라 나무아라 어 저렇게 번역해 그러면 오 도로 가고 싶어 이곳은 더 간 것 같아 가볼래? 이제 진짜 맛있어? 집은 아니고 이제 니넨자카 사는자카 가야지 빨리 먹겠습니다 다가위에 니넨자카 가위라 반찬을 다 먹어서 다가위에 니넨자카 가위에 니넨자카 가위에 니넨자카 가위에 니넨자카 가위에 담아주기 입안에 닌아VANG Vol.O.O 개피 받아서? 개피 받아서? 끝까지 탈시 메뉴 맛있어요 김치 수박의 장맛 수박 약간 물고등이랑 빨간불고 섞인 것 같지? 맞아 배고프다 재밌어 사랑하는 이쁜 전 요리 엄마야 여보 거 너무 취향이 있는데 옷도 있고 아니 이거 그랬어 사바나온나나 iron 사바나온나나 여기 짱거 물 안 잡네 간장이랑 맛은 안맞은거에요 여기다 이거 하는 대신 이래도 5만 1000원 두 번째 전원 어린 시각 여기다 강렬 안에서 너무 귀엽죠? 헤어브러쉬는 필요해요? 왜냐면 일본을 이거 누가 남겨놨는데 아리안인가? 김장 다행이다 무슨 맛이야? 다시 먹어볼게. 딸기맛. 딸기복숭아 맛. 별로예요. 안사는걸 추천. 뭐가 더 맛있어? 당연히. 이거 다 쓴나? 생강 여기다가 했어. 나 장어부터 먹어볼게. 뭐가. 이거 까먹었는디. 뭐였지? 이거 먹어볼게. 먹어볼게여. 치즈도 여기가 있어. 나도 먹어볼래. 새우. 이제 뜯어줄게. 먹어? 먹을 수 있어. 이거 찍어서 먹어야 돼, 여보. 전어가 이렇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향 난다. 응. 지금까지는 장어가 제일 맛있었던걸. 근데 여보, 참치 중에 들이 비싼 살. 비싼 살인가? 아, 들이 비싼 살이야. 색깔만 놔둬. 왜? 비싼 건 무슨 색인데? 오, 맛있다. 이거. 응. 끝맛이 맛있다. 그치? 우리 맨 처음에 먹은 건 뭐지? 장어. 응, 맨 처음에. 장어가 진짜 맛있어. 장어, 장어, 장어 맛있어. 아까 새우도 맛있었는데? 치즈? 응.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응. 진짜 많이 찍어 먹어. 괜찮아, 괜찮아. 부었어. 맛있어. 좋아. 이렇게 찍어. 응? 이거 향하네. 장어가 너무 맛있었나? 몇 점이나? 장어 100만점. 아니, 저한테 여기. 여기? 근데 가격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진짜? 5점 만점에? 응. 끝!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